아니 왜 그게.. 아니 저걸 보고서 인터넷에서 떴는데.. 안녕 응? 안녕 손으로 만지기 싫은데? 후우 이 상태였구나 그리고 아답터는 먼지 때문에 아답터가 안보여 이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았지? 오예 이게 일단 뜨기로는 고장은 안났다고 했거든요? 화면은 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잘하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우와 이제 아답터 보인다 19V 3.42A 본체 우와 본체도 보면은 아 이게 MSI꺼구나 3805UXX라고 써있는거 보니까 아마 펜티엄 3805가 들어갔나봐요 오 신기하게 미니 DB포트 단자도 있고 살리면 그럭저럭 쓸만할지도 그런데 문제는 이 녀석이 켜지느냐인데 일단 이걸 가져오기 전에 말을 듣기로는 켜지긴 한다 그랬는데 말 그대로 켜지기만 하는지 아니면 진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건지 파워 온 오 돌아가는 소리 돌린다 돌아가는데 화면은 안뜨는데 오 되는구나 일단 정보를 봐보면 CPU는 노트북용 브루드웰 3805U가 달려있어요 2코어 2스레드인데 아깝다 이게 3805U가 아니라 3825U였으면 2코어 4스레드인데 이게 예전에는 팬티엄이 하이퍼스레딩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대부분 그냥 이렇게 깐코어 2코어 2스레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브루드웰 노트북용 부터 3825U 부터는 2코어 4스레드로 시작이 됐어요 듀얼 채널이라고 써있는거 보니까 4기가 짜리 2개가 달려있는 걸로 보이고요 CPU 벤치만 간단하게 돌려보면 런 네 싱글스레드가 225점에 멀티스레드가 432점이 나왔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조금 쓸만하다고 생각이 되는 CPU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진짜 이것이 바로 세월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CPU 최대 온도는 어디까지 나오는지 시네매치 간단하게 돌려볼게요 설마 돌아가다가 다운되지는 않겠지 멀티코어 런 멀티코어 점수 703점 멀티코어 점수 그래프를 봐도 거의 티끌 만큼 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CPU 최대 온도는 74도가 나왔고요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동작하는거는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안쪽에 청소도 간단하게 해주기로 하죠 아마도 뒷면에 이쪽에 나사 4개가 있으니까 나사 4개가 있으니까 닦아보면 아 원래 여기 은색이었구나 이쪽만 은색이고 여기는 원래 이렇게 색인 줄 알았는데 먼지였구나 탓 우와 밥도둑이 막긴 맞구나 동그랗게 히오스마크 있는거 봐 이것도 안쪽도 짜고 있는 거 봐 이거 펜을 분리해서 써머를 새로 발라줘야 되니까 오 여기는 밥도둑이 좀 있다 상남자의 야생에서 살아남은 탐운실 컴퓨터 이쪽에 있는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란 집 컴퓨터는 살짝 강제 종료만 해도 어? 지금 강제 종료한 거야? 나 다음부터 안 켜져 그런데 이런 상남자의 스트리트 출신 컴퓨터는 와 먼지 맛있다 전원부가 터지지 않았으니까 일단 켜집니다 이쪽에는 나사 3개 풀러지면 아마 cpu까지 드러날 거에요 오예 오케 이쪽은 써머를 패드로 되어 있는데 아 아마 이게 높이차가 있어 가지고 일단 밥도둑을 닦아야 겠죠 오케 뭐 요정도면 괜찮지 요 방열판 사이는 음 확실한 물 gies 切함 오케 깔끔 그렇다 오호 실패 군침이 싹 도는 이 밥도둑을 싹 닦아주면 오케이 깔끔 그리고 이 밥도둑은 우와 농출된 먼지 이 정도면 그래도 아까 전에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고 이쪽에 오일도 좀 넣을 수 있나? 보통은 아마 이쪽에 스티커를 열면 오일 넣는 데가 있을 텐데 두근두근 오케이 이거는 옛날에 사놨던 베어링 오일이거든요 아주 조금 한 방울 정도만 필요하니까 한 방울 오케이 어 너무 많다 아 아 이거 기름 번져가 스티커 안 붙는다 이럴 땐 뭐 굳이 스티커가 필요가 없죠 좀 넉넉하게 뜯었어 위에다가 딱 대충 이 동그란 부분 덮을 때까지 칼로 뭐 동그랗게 오리면은 뭐 되겠지 하하하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일단은 이렇게 막히면 된다 펜 뚜껑 결합 이렇게 였지 광열판을 붙일 차례인데 이쪽은 서멀그리스 이쪽은 서멀패드였으니까 남아있던 짜투리 짜투리 서멀패드들 이쪽에 오아놨으니까 아주 조금 짜투리 없나 어? 와 요거 딱이다 이쪽에 요렇게 되는 거니까 아 이쪽에 이렇게 붙는 거구나 약간 더 낮은 거 천천히 수직으로 이렇게 이렇게 서멀패드도 잘 눌렸고 잘 눌렸고 이렇게 있었으니까 SSD 끼우고 램도 끼워주고 잘 돼야 될 텐데 파워 온 어? 온 어? 아니 왜 파워 온 어? 이게 이게 기계는 좀 때려야 말을 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야 정신 차려 파워 온 어? 뭐 뭐 잘못된 거지? 파워 온 온 이거 CR2032 이걸 뺀 상태에서는 켜졌으니까 전원이 이게 범인인가 이게 범인인가 이게 범인인가 끼우고 이 상태에서는 파워 온 어? 안 된다 이거를 뺀 상태에서는 전원이 켜진다 아니 근데 이게 범인이랄 게 있나 이게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HDMI 연결하고 파워 온 아하 화면도 뜬다 어? 시원하게 이게 범인이네? 이럴 수가 있구나 컴퓨터에서 3개는 파명 팔수록 알 수가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네요 파워 온 펜 소리 들린다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이거거든 나머지 문제없고 시네벤치 한번 돌려보면 런 오 청소하고 썸을 교체해 주니까 온도가 13도나 내려가고 점수 또한 60점이나 올라갔어요 어...뭐 60점 정도야 요즘 시대 별거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때 당시로 따지면 좋은 결과입니다 이 맛에 청소를 하지 그리고 쿨러 RPM도 대폭 내려갔는데 팬 소음 차이도 확인을 해보면 그리고 유튜브 FHD 영상을 돌려봤어요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유튜브 FHD라도 돌려보려고 한 건데 아...이게 FHD 영상도 끊깁니다 하... 당신은 똥을 모으는 취미 있습니까? 아이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해서 5세대 브로드웰 3805 CPU는 유튜브 FHD도 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되긴 했지만 뭐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세상 사람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하하하 하... 하하하하 뭐... 나중에... 다 쓸 일이 있겠지 당신은 똥을 모으는 취미 있습니까?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